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바라보니 정말 정말 못생겼네 나 입은 아니 마음이 들려요 이건 맞는 거죠? 아 진짜? 맘에 들어요? 네 맘에 들어요 빨리 왔다 이거 지금 찍어도 돼요? 오케이 이거요? 그래도 한 10개 문항 중에 8개는 나랑 비슷하니까 10개는 8개는? 잘 맞대요 언제 잘 맞니? 동성점이 어떻게 맞나요? 여름이 좋아요? 겨울이 좋아요? 겨울보단 여름이 나은 거 같아요 겨울보단 여름이? 어 저도 아 촬영할 때는 여름이 좋아요 촬영할 때 또 차라리 여름이 나은 거 같아요 겨울 날 추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이것도 똑같아요 저 커플로 그냥 아이스탱 한 거 네 아 이런 소주치도 나도 이런 거 커플로 입어도 예쁘겠다 그렇지? 그러니까 배는 겨울였네요 내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오 오 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막 그런 기분이 들더라구요 옷을 입고 둘을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진짜 왜하고 왜 있는지 알겠어요 그런 성공한 흑익을 그동안 아주 중요한 시작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아 이렇게 기분 좋구나 이런 게 완전히 알려진 것 같아요 들어봐 살며시 달랄라 멋진 음악 같아 더 아름다워 1,2,3,4 너무 많은 걸 저 하늘 저 알아서 하늘 때문에 이거랑 익스커피를 함께 먹어봐 진짜? 아이고 더러워 익스커피아 진짜요 사고 싶어 나 이거 사고 싶어 아 이거 둘이 같이 하자는 거야? 진짜 많다 아 그니까 나 이거 진짜 미안해 사과할게 헬로 봉쥬 헬로 봉쥬 뭐야? 잠보 오 토토 라지카 헬로 봉쥬 헬로 봉쥬 아프지마 더 더 더 더 좋아지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원래? 아이고 남편은 어때요? 뭔가 목적이 생긴 듯한 느낌?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계속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 널 사랑할게 그 중매를 잘 써주셨네 역사 아 가장 결혼했을 때 지금 8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비교를 대결합니다 최초로 이야기를 잡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아 어 어 어 네 얼굴이 생각이 나